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기도 599대 제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성률 이 자료는 경기도에는 599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경기도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불당 후보는 모두 다 공짜표를 받지 않습니까 공짜표를 보너스를 선관위로부터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표를 더해 주니까 더 플러스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거든요. 전부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가 6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60개 선거구가 엄청나잖아요. 크기도 거의 10% 수준입니다. 이걸 더 크게 보시려면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그래프가 위에 겁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잖아요. 이 차익값 여러분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80 마이너스 10.07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작을 한 증거를 한번 보시죠. 플러스 10.80%는 차익값이 아주 큰 거죠 거죠. 그래서 오차범인 0에서 3%를 넘었으니까 이 자체가 조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받은 거 플러스값 10.80%포인트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친 거 마이너스 10.80%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거죠.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린 것은 이거는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전체의 숫자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0.80 마이너스 10.80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훔친 것만큼 더해준 것처럼 그렇게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600 599대 제로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599를 이렇게 풀었으면 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전을 하나 둘 셋 네대가 599번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599번에 이건 60개는 60개. 나중에 599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60개 선거 보니까 60개 선거 구분은 60번 던졌을 때일 겁니다. 아마 10번 던졌을 때가 조단일 겁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선거를 60번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인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수원만 한번 봤습니다. 수원부터 성남중원까지.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수원장안구 김성원 플러스 9.80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28 팔달병 김영진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플러스 9.28 마이너스 9.28 플러스 10.31 마이너스 10.31%포인트 김원혜 플러스 14.92 마이너스 10.92 안철수 플러스 14.52 마이너스 14.52 수원건선무 플러스 9.8 마이너스 9.48 전부가 다 조작을 여러분 해가지고 수치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9.80 플러스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9.80이 나오죠. 안철수와 김원혜도 조작을 참 많이 했네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30%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거의 3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0% 여기 국민의힘의 안철수나 김원혜는 특별히 조작을 특별지역으로 아마 선포해가 조작을 많이 했네요. 안철수 플러스 14.51% 경쟁자 마이너스 14.51% 30%를 조작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4.15 총선도 또 심하게 한 겁니다. 김원혜도 마찬가지. 낙선시켜야 되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다 미친 겁니다. 나라가 이런 과학적 사실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접수가 된 겁니다. 권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이전과 이후는 눈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란 체제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접수 내지 제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투표수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가 있죠. 투표자 수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름 덕표수가 있고 국민의힘 덕표수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는 후보별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이 표들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표에서 조작감만큼을 여러분 구하면 예를 들면 여기 아마 안철수 한번 보시죠. 나중에 별도로 봐야 했던 대략 안철수의 가짜표가 몇 표나 여러분들 안철수 경쟁자에게 투입됐냐는 것을 보시려면 안철수 표는 여러분 정상이고 안철수 경쟁자 더불당 후보가 3만 1085표 정도를 사전투표에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선거인 수 5만 6,941표에 3장당 1장 여러분들 가짜표가 들어갔으면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바로 안철수 경쟁자에게 투입된 가짜표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밥입니다. 밥 이게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관내사점 이게 좀 틀렸네요.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제가 이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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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고 이게 관내가 아니고 제외 관내보다 제외는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합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 됩니다. 20% 돼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20% 됩니다. 2024년 총선 경기도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차익값이 플러스 20%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가 10% 되었지 않습니까? 20% 된 겁니다. 한 곳에서도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블당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플러스 23.25% 국힘당 마이너스 23.25% 얼추 더하면 50%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추 50%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제외 동포들이 제외 동포들이 제외 공간에 있는 제외국민사전투표소에 가가지고 표를 던지면 거의 한 장당 가짜표를 하나씩 뭡니까? 더블당 후반께 더해준 겁니다. 멜불은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국민투표 투표소에 호주 교민이 가가지고 이런 표를 던지면 사전투표를 하면 한 장이 뭡니까 그대로 뭐죠? 가짜표가 만들어져가 더블당 후반께 더해지는 겁니다. 조작값이 50% 정도라고 보고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에 맨하탄에 사는 교민이 한 분이 가시가 표를 던지게 되면 그 순간 전산조작을 통해 이런 바로 한 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표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반께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산에 가시가 관외사전투표 이러면 한 표 던지고 그다음에 또 한동문 비상대책위원장 한 표 던지고 또 뭐 윤의 원내대표가 이러면 한 표 던지면 세 사람당 한 표씩 가짜표가 만들어야 더블당 후반께 더해지는 겁니다. 자리새처럼 그렇게 재배투표는 민주당 효자투표가 아니고 민주당 충성투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차이가 이게 제야 h님이 다 수행해 주신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60개 선거구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경기도에 있는 읍면동 개수를 전부 다 조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읍면동 599개가 있습니다. 599개. 경기도 내에 599개의 읍면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거의 예술품입니다. 더블지당의 차이값이 전부가 다 풀렀은 겁니다. 2분의 1의 599성 2분의 1을 599개 이름 곱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술품이지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외술품 이게 599개니까 599번의 선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전에 599개를 다 던져간 모두가 다 안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일 겁니다.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599개 곱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근대인들 근대교육이나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근대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후기 조선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이게 정상특종 겁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너무 여러분 아침부터 강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언찬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안 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140경으로 140경이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는 거 그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이게 뭐 예술품입니다. 이게 예술품. 이런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선을 한 겁니다. 국힘당 여러분들 낙선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항복 이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망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걸 보고도 김창욱이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보수를 분열시키나 니나 보수해라 보수하려면 사람이 보수고 진보 간에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병호 TV 보지 말고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로 살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노예로 김창욱 씨는 자식들하고 노예로 살기 바랍니다. 그냥 노예로 본인도 노예로 살고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냐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고 짐승으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는 문제 이게 어떻게 진보 보수 문제냐 이야기죠.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살 거냐 인간으로 살 거냐 문제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사는 거죠. 2022년도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